사도 행전 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일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생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이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불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점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으려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서대반이 피를 흘리되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선부장이 바울을 영례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선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선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선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선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선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용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뜯을 새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세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라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이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명이더라 제 지사장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말라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려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베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성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제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각의 무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덜어 알고 군대를 거니려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일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라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올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올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레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올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올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으니 길래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롭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